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커스텀 필터박스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할 경우 그리드뷰에 설정한 필터링 조건을 유지한 채로 그루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룹 바이존 속성이 트루인 경우 유효하며 그룹 바이 필터박스 속성 역시 트루여야 합니다. 또한 그리드뷰 필터링을 위해 유지 필터 리스트가 트루여야 하고 그리드뷰의 각 헤더 역시 유지 필터 속성 값이 트루여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커스텀 필터박스를 트루로 설정하면 필터링 조건을 유지한 채로 그루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그룹 바이존 속성 값이 트루입니다. 그룹 바이 필터박스 속성도 트루입니다. 필터링을 위한 유지 필터 리스트 속성 역시 트루입니다. 그리드뷰에서 필터링을 지원할 헤더는 유지 필터 속성을 트루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드뷰의 커스텀 필터박스 속성 값은 펄스입니다. 아이템 컬럼에서 프리저 항목만 필터링합니다. 아이템 컬럼을 드래깅합니다. 필터링이 유지되지 않고 프리저만이 아닌 모든 항목에 대해 그루핑이 수행됩니다.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컨티넌트 컬럼에서 아시아만 필터링하고 그루핑을 수행하면 아시아 뿐만 아니라 다른 값에 대해서도 그루핑이 수행됩니다. 커스텀 필터박스 속성 값을 트루로 변경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프리저만 선택한 후 그루핑을 해보겠습니다. 프리저 항목만 그루핑됩니다. 하단의 필터박스는 그루핑 조건과 필터링 조건을 모두 표시합니다. 또한 추가로 그루핑과 필터링을 수행할 경우 해당 조건들도 모두 추가로 목록이 표시됩니다. 목록의 각 조건을 선택하면 해당 조건의 그루핑 및 필터링이 수행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